음! 싱싱하다! 정말 맛있지? 음! 아니 근데 용기 아줌마에는 이런 괴물이 어디서 나서 주셨대? 어제 친척 결혼식이라 남해 가셨었대. 근데 내가 오늘 용기 할머니 파마해주러 왔었잖아. 아유, 난 잘 자랐네. 먹을 법은 좀 있잖아. 아니, 왜 잘 먹고 있어? 안 먹어? 아, 너무 징그러워요.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해라. 곱창을 보면 그냥 환장하는 애가 징그럽게. 자, 한번 먹어봐. 찔끈한 게 얼마나 맛있다고. 전 도저히 못 먹겠어요. 아낙씨, 저도요. 보기만 해서. 아이고, 야, 동숙이는 내 손가락 라이니까 그렇다치지만 넌 그럴라인 진할 거 아니야? 징그러우니까 징그럽다고 그런 것 같던데. 그게 무슨 내중이에요? 또 내중이면 어때요? 여자가 나이 좀 먹었다고 징그러운 것도 척척 먹고. 전 그게 더 아닌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여자는 여잔데 아줌마라고 해서 퍼지고 뻥뻥해지고 그건 스스로 여자에게 포기하는 거죠. 네. 남자들이 바람을 왜 피우겠어요. 자기 와이프가 여자로 안 보이니까 빠른 대로 눈을 돌리는 거죠. 아니, 얘들이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못하는 소리가 없네. 아니, 그럼 개불 먹는 여자들 남편은 죄다 다 바람 핀다니?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. 니들 같은 내순껑어리들 때문에 우리같이 솔직한 여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야. 그건 말이 안 되죠. 누가 못하게 말린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귀찮고 피곤하니까 안 떠는 거면서. 아니에요, 언니? 다른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난 아니에요. 나는 내 눈을 안 떠는 게 아니라 약간적, 예쁜적, 체질적으로 안 맞아서 못하는 거야. 미투? 이하 동문이야. 체질이 안 맞아도 남편을 위해서 가끔씩은 응. 우리 그이는 내 숨 떠는 여자 안 좋아해. 싫대. 언니, 그 말을 믿어? 너무 순진하시다. 남자들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렇죠? 그럼. 그건 다 언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요. 사실 오빠는 언니가 화장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. 근데도 언니한테 상관없다고 무조건 이쁘다고 그러죠? 아이고, 오랜만에 먹으니까 정말 맛있네. 여보, 맛있죠? 응. 근데? 어딘가에서 그러니까요. 아니요.